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 직원들의 투기 행태가 갈수록 아주 가관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물량 15채를 싹쓸이한 LH 직원이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자 다른 공사로 이직을 해서 감사 책임자로 영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급주택 15채를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들인 뒤에 징계를 받았던 전직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해서 감사 책임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책임자라는 것은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책임자입니다. LH에서 15채를 싹쓸이한 비리 당사자가 다른 공직자, 다른 공기업 직원들을 감사를 한다고 하는 아주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취업 과정에서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공사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성의 의원실이 이 자료를 파악했는데 황보성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LH에 근무하던 2012년부터 17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과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기에서 LH 공급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전국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집을 사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LH 공급주택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어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LH 직원인 A씨가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서 순번추첨 수위계약이나 추첨제 분양으로 15차나 쇼핑하듯이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A씨는 LH 내부감사에서 의무사항인 분양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서 징계에 붙여졌습니다. 그는 모친의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월세 수입 목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다수 취득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5차나 지금 이렇게 마구 쇼핑하듯이 이렇게 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견책징계가 내려지자 2018년 LH를 퇴사했습니다. A씨는 그 이듬해인 2019년 국토교통부 산하의 또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당시 채용공고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의 전 직장 등에서의 상벌 내용 그리고 퇴직 사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력증명서의 상벌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또 재취업에 성공해 입사 1년 만에 감사를 총괄하는 책임자급 2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공기업은 최근까지도 A씨의 LH 공급주택 대거 매입한 사실 또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재취업 과정에서 LH 징계 사실 등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사위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A씨가 LH 공급주택 15채 취득 사례는 재취업에 성공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에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는데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어육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A씨가 징계를 받고 LH에서 퇴사한 후에 또 다른 공기업에서 재취업했고 지금은 감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해당 공기업 측은 A씨가 재취업 과정에서 LH 시절에 징계 이력을 밝히지 않아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동산 투기 어역이 짙은 사람이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하는 감사 책임자로 근무한다는 아주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A씨가 징계 내용을 감춘 것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취업 당시에 채용 공고에는 엉시 원서 허위 기재 그리고 허위 정병 자료 제출 시에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측은 A씨 사례가 채용 취소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A씨 경우를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지금 핵심 인력들이 한탕 해먹자 하는 의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이미 태환강 발전에서 자파 세력들이 한꺼번에 해먹었다 하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태환강 발전을 통해서 많이 해먹었고 거기에 또 운동권의 핵심 세력이었다고 하는 허위네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조국 사모펀드 사례도 보듯이 그렇게 펀드를 통해서 또는 김의겸과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통해서 보듯이 현직 의원이나 또는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정보를 취득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 하는 의혹을 받아왔고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한탕 해먹자 하는 그런 한탕주의가 팽배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자파 세력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못 잡았다 그래서 이번에 잡은 김에 아주 제대로 한 번 해먹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LH 직원들이 대거 이렇게 택지 예정지구의 땅을 사놔놓고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도 바로 그런 의식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이 무려 15차나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들만의 일일까 좀 더 확대해보면 각 부처마다 각 공기업마다 이런 일이 많지 않을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공정정의 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공정정의가 그만큼 썩었고 부패었고 위선이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샀다 땅 거래 행위가 보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많이 그리고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전문 수사기관이 투입돼야 한다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수사,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